오빠, 근데 나 거북손도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건 뭐야, 소라인가? 형! 어? 이거 오빠, 이거 거북손 아니야? 어? 이런 거 따는 거냐고! 그게 뭔데? 이거. 뭐야? 몰라? 이게 뭐지? 아니야? 아닌가? 그냥 돌을 캤나? 야, 거북손은 바위 옆에 붙어있어. 아까 오빠 거북손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아니, 거북손같이 생겼다니까? 거북이 손 못 봤어? 거북이 손 못 봤어? 못 봤지, 거북손은. 못 봤어, 난 거북이 손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줘, 그거를. 이 돌 바위 사이사이에 있다니까? 여깄다, 거북손. 어디? 어디야? 아! 이제 알겠다. 얘다. 여기 있다, 거북손. 어, 맞아. 얘다. 어머, 닮았네. 어떤 말씀?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하고 오줌하고 중간? 그렇게 질기지는 않네. 네, 초득초득해요. 우와, 엄청 실하다. 엄청 실하다고? 어, 엄청 실한 거 땄어. 거북손 천국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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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가 엄청 크다, 오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에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딱딱이 넣어. 우와, 거북손 잔치다. 이 자연에서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뭐 하나 발견할 때 되게 기쁨을 느끼죠. 그렇죠. 거북손에 집착하는 나. 우리가 이거 아무리 많이 잡아서 사실, 여기도 안 되거든? 어. 문어 정도 잡아줘야 돼. 그래, 나도 이제 문어 사리려고. 역시. 그렇지, 문어로. 자, 문어가 이제 물 많은 데는 안 됩니까? 저기는 없죠.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바위 틈 같은데, 물 약간 조금씩 고여져 있는데, 그런 데 많죠. 물 많은 데는 좀 수영해서 나갈 때. 아니, 나가죠. 다 나갔죠.